Hold your tongue Hold your tongue But that's a slightly different situation But that also means don't speak 그렇죠 그 혀를 이렇게 물고 있으라고 말하지 말고 I want to say something Hold your tongue 그렇죠 말을 참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라고 근데 Hold your peace 하면 P-E-A-C-E 라고 해서 그 평화를 지켜라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Don't speak 자 이래서 이제 한국의 결혼식과 외국의 결혼식 많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또 뭐 북미 지역이 그렇고 유럽은 또 뭐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고 Every country is different 네 자 그래서 한국인과 결혼한 해리의 사촌은 이 결혼식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대접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국의 결혼식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잔치국수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noodles가 있습니다 noodles in Korea 따뜻한 hot noodles지 cold noodle 아니거든요 That's right hot noodles 네 자 그 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일지 그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어머 그러니까 틀림없이 거기엔 한국 음식이 아주 많이 나왔겠다 어 맞아 맞아 다들 정말 좋아했어 아유 놀랄 일도 아니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어? 아 국수가 아주 히트였고 그건 장수와 편안한 삶을 상징한다고 들었어 어머 나도 그건 몰랐어 아주 센스 있는 메뉴네 네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국수를 보통 이제 제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수가 아주 히트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장수와 그리고 편안한 삶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so they represent two things we will learn this word today longe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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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to live long 그렇죠 and also good life it represents a good life 그렇습니다 좋은 삶이라고 해서 a good life가 되는 건데 그거를 방금쯤 우리 주치의 선생님은 represent라는 동사를 쓰셨고요 이 본문에서는 symbolize라는 동사가 나오게 돼요 same meaning right 네 같은 뜻입니다 symbolize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symbolize만 오늘 준비해 보았으나 그러나 represent를 쓰고 싶으시다면 또 언제든지 represent를 쓰시면 또 좋겠죠 언제나 하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level 2이기 때문에 represent는 level 1에서 배웠고요 아 네 so upgraded version represent to symbolize it's a better word 아 그렇습니까 네 symbolize는 represent가 R 발음이 여러 번 들어가서 오히려 발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했는데 represent represent 혹은 symbolize 그냥 마음에 드는 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that's right 자 한국 음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냐 하면 국수가 히트였다 라고 하면서 센스 있는 메뉴였다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영어로 또 들어보세요 네 이게 다입니다 오늘 좀 짧고 간단하죠 short and sweet 맨날 길다고 그냥 뭐라고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는 일단 제인은 한국 결혼식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guessing을 하게 됩니다 자 틀림없이 한국 음식이 아주 많이 나왔겠네 I am sure they had lots of Korean food there I am sure they had lots of Korean food there 자 그들은 많이 대접을 했겠네 라는 뜻으로 그냥 they had 라고만 말해도 되는 거군요 yeah they had lots of Korean food there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lots 또는 a lot of exactly the same meaning 그렇습니다 sometimes I see people using a lot of that's their preference but sometimes I see people say lots it's really up to you right 그렇습니다 왜 가족끼리도 그렇고 혹은 연인끼리도 그렇겠지만 많이 사랑해요 라고 이메일을 쓰거나 간단히 뭐 어떤 톡으로 주고받는다 할 때 많이 사랑해요 라고 할 때 love you lots 라고 하는 경우 많이 봐요 그때 그때 like when you say goodbye I love you I love you is so common very simple but another cute way of saying it is love you lots love you lots that's right 네 그렇죠 L-O-T-S가 이렇게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 근데 또 한 가지 I love you 라고 하면 나도 라고 해서 영화에서 본 디토 이러시면 안됩니다 디토 네 안됩니다 미투 왜 안돼요 안되냐면 그게 디토가 I agree 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 하면 되는데 미투면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 이제 디토 하게 되면 I agree that you love me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그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이지만 맥락상 그렇게 예 요새는 좀 하도 디토 디로디로 많이 하니까 I think people accepted as I love you too but technically you're right originally 디로 means I agree or you're right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해? 그래야지 그럼 이런 식으로 왜냐면서도 영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옛날 영화입니다 Ghost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서 맨날 나오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이 Patrick Patrick 스웨이지 그렇죠 스웨이지한테 저기 누구야 그 드미무어가 I love you 라고 말하는 그러면은 남자 주인공이 디로 이러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잘 모르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영화 기억이 나는데 she wants to hear the words I love you from him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미투라고는 해줘야지 거기서 디러 이러니까 어머 얘 뭐니? 이런 표정으로 나오는 게 많은데 한국 영화에서 그 자막에 대해서는 그게 반영이 잘 안 됐었어요 아 그랬구나 애매하니까 so it's good to know the original definition but it's just best to say I love you 그렇죠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합시다 so 지금 love you lots 에이던 하죠 좀 멀리 갔네요 I'm sure they had lots of Korean food there 틀림없이 그랬겠구나 거기 음식이 많이 나왔겠구나 음식이 나왔다라는 거를 그냥 they had 그들이 준비했다라는 뜻으로 they had를 쓸 수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 중에 I'm sure인데 I'm sure 하면 나 확신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랬겠다가 정확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겠다 I'm sure I feel pretty confident it's not like I am certain 이거보다는 I'm sure yeah I'm pretty certain in my mind 그랬겠다라는 게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랬겠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보통 나는 그랬겠다 내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하는 분들이 그냥 I think 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I think도 물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확신을 나는 한다라는 식으로 이랬겠구나 라고 추측한다고 할 적에는 I'm sure 라고 하시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말을 했더니 너 어떻게 알았어 제대로 맞췄는데 You guessed it 아니 지금 한국에서 한국식 결혼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Korean foods가 많이 나왔겠지만서도 네가 제대로 맞췄어 You guessed i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s the same thing as You're right Oh, you're right You guessed it You guessed it 그렇죠 Guess가 왜 Let me guess 하거나 뭐 Guess what 할 때 그 guess 추측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알아맞혀봐 그렇죠 Guess what 여기서도 You guessed it 하면 네가 그걸 제대로 알아맞혔구나 이 말이 되는 건데 다들 사람들이 그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And people loved it And people loved it 방금 들으신 것처럼 People loved it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And people loved it Love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아니 강한 단어라서요 So in English somebody says I love something It means you really really like something 아, 그렇죠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정말 좋아했다 정말 좋아했다 근데 그래도 사람한테 대해서 말할 때 I love you 하고 I like you 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대요 그거는 천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I'm sure they had lots of Korean food there You guessed it And people loved it 자, 그 말을 듣고 아, 당연히 그랬겠지 라고 말합니다 Oh,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자, 이거 어떤 뜻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I'm not surprised meaning It's so obvious They expected people to really like Korean food 그러니까 워낙 거기 이제 많은 외국인들도 이제 초청이 되어 왔었을 텐데 지금 우리 제인, 해리도 가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국 음식을 다들 좋아했다 People loved it 그 말을 듣고 아, 당연히 한국 음식 다들 좋아했겠지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I'm not surprised 당연하지 라는 뜻으로 한 말이네요 당연하지 Obviousl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Obviously O-B-V-I-O-U-S-L Why Obviously Obviously 네, 당연히 그랬겠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니 What exactly did they serve? 네, 아까는 They had lots of Korean food there 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 What exactly did they have 해도 되나요? What exactly did they have? Yeah, that's also fine 네 Meaning food, right? 그렇죠 여기서는 had가 먹었다라는 뜻 보다는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들이 즉 주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내놓았느냐라는 뜻으로 이번에는 have 대신에 serve를 썼습니다 Right What exactly did they serve? What kind of food did they serve? 그렇죠 S-E-R-V-E 누구를 대접하고 접대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Serve 근데 그래서 왜 1인분 2인분 이렇게 말할 때 1인분이 one serving 이라고 보통 하죠 Serving for one or one serving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접대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That's right What exactly did they serve?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은 국수가 아주 히트였다라고 해요 The noodles were a big hit 네 히트다 히트라고 하는 그 히트거든요 그래서 A big hit 라고 하면 무슨 회사 이름 같기도 하네요 A big hit 하면은 그러네 그렇죠 굉장한 히트였다라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The noodles were 누를 요리가 이제 국수가다 그러니까 누들 하나만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한 개 길게 그래서 꼭 noodles 라고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복수형으로 noodles were a big hit 라고 합니다 So a big 히트다 영어잖아요 네 여기서 온 거예요 A big hit It was a hit Easy English It's a big hit at EBS Hopefully So if something is a big hit It's really popular 아 그렇구나 Many people loved it It was a big hit 그러니까 국수를 자꾸 사람들이 많이 먹었나 보죠 That's right 그래서 The noodles were a big hit 라고 하면서 자 그거는 장수와 편안한 삶을 상징한다고 내가 들었어 They symbolize longevity and a good life I heard 네 I heard 를 뒤에 붙였네요 Right 앞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I heard they symbolize longevity and a good life 그렇죠 장수 할 때 longevity 라고 하기 때문에 long life 를 말하는 거죠 long life 네 So to live a long and healthy life 맞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 특히 문화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싶을 때 아까 우리 얘기했던 represent 라든지 symbolize 같은 단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I'm not surprised What exactly did they serve The noodles were a big hit They symbolize longevity and a good life I heard They 굉장히 문화적으로 많이 뭘 배웠나봐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Jane은 She's impressed 그 말을 듣고 저욱이 놀라서 난 또 그건 몰랐네 I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that 난 그건 몰랐다 I didn't know that I had no idea I had no idea 내가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지 I had no idea 같은 뜻이죠 You could say it both ways Oh I didn't know that Or I had no idea 두 개를 같이 하면 어때요 That's fine Oh I had no idea I didn't know that 네 정말 몰랐구나 정말 그랬더니 자 그거 아주 센스 있는 메뉴네 라는 말을 이렇게 봅니다 Oh that's a nice touch 네 바로 이겁니다 That's a nice touch 자 touch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제도 Very touching Quite touching and meaningful 내 마음 깊은 곳에 와닿는 터치한다 라고 해서 굉장히 감동적이란 말을 했었는데요 이 터치는 보통 마무리 손질을 가리켜 말할 때 finishing touch 라고 한다든지 터치를 쓰게 되죠 그렇다면 터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 손길 정도가 되는 거군요 손질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맨 마지막 나인 다시 들어볼게요 Okay I didn't know that That's a nice touch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째 큰 소리로 말해보죠 Alright let's go 틀림없이 한국 음식이 아주 많이 나왔겠구나 I'm sure they had lots of Korean food there I'm sure they had lots of Korean food there 맞았어 다들 기가 막히게 좋아했단다 You guessed it and people loved it You guessed it and people loved it 아우 당연하지 이거 놀랄 일도 아니지 뭐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그래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어 What exactly did they serve What exactly did they serve 오 그 국수가 아주 히트였어 The noodles were a big hit The noodles were a big hit 그건 장수 그리고 편안한 삶을 상징한다고 들었어 They symbolize longevity and a good life I heard They symbolize longevity and a good life I heard 오 난 또 그건 몰랐네 I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that 그거 아주 센스 있는 아주 신의 한수인데 That's a nice touch Oh that's a nice touch 여기까지 Good job everyone 네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하신 거 맞죠 자 오늘은 lots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People loved it and 그 다음에 serve라는 말 대신에 have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 Right Symbolize represent longevity good life nice touch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I think the two big words that you might not be familiar with once again they are symbolize and longevity Right, right 그렇죠 So something that's you know the word symbol something that represents something Right So we kind of made that word into a verb to symbolize You know acne? Acne 그 여드름 청춘의 symbol That's the symbol of youth Symbol of youth Right Usually like a logo a company logo symbolizes something a deep meaning about a company Right 그렇습니다 어떤 걸 상징한다라고 symbolize and symbolize The mean 그야말로 They mean longevity and a good life 라고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Absolutely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그래서 나의 퀴즈 드릴게요